안녕하세요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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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하긴 했는데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예쁜 우주 한 번 만들어 볼까요? 네! 핸드폰 플래스라이트를 켜주시면 여기도 예쁜 우주를 만들 수 있어요 네! 마지막 컵으로 여러분들께 우주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! 맛있는 무대도 5세 따로 해주세요! 우주를 선물해 드릴게요! 우주를 줄게! 도와드리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좋아하시면 됩니다! 고기와 민트에서 를 사용하셔서 플레이브에서 산책을 uncle rieselt다는 것을 감사합니다! 아이씨 입니다! 아까 commentaires!